인스타그램 계정이 일시정지당했다가 복구됐다. 지난 24일 황신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스타 저한테 왜 그러냐라며 제 인스타가 일주일 정지된 후부터 제안이 돼 심지어 이제는 제 영상들이 확산도 안되게 막아놓았다라고 전했다. 그는 점점 인스타가 저를 힘들게 한다. 이러다 한 달 정지 또는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. 황신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또 멈추는 것을 우려하며 다른 계정을 안내하기도 했다.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회원님의 스토리를 검토하 결과 아동 대상 성적 학대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라는 인스타그램 측 안내문을 캡처해 게재했다. 황신영은 해당 게시물에 저 그런 적 없다라고 덧붙이며 호소했다. 이를 본 많은 팬들은 아동 확대가 무슨 말이냐. 아동 확대 아니냐. 아버지 피부가 좋아서 아동으로 본 거 아니냐. 이게 무슨 일이냐. 다른 계정 팔로우 완료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. 1991년 생인 황신영은 올해만 33세이며 한국예술종합예술학교 무용원 창작과를 졸업한 재원이다. 그는 지난 2013년 kbs 공채 28기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2017년 결혼했다. 이들 부부는 쓰라이 새 쌍둥이를 두고 있다. 황신영은 현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에나스쿨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. 유튜브 에나스쿨 채널의 구독자 수는 약 73만 명으로 황신영의 육아 일상이 담긴 영상이 게재되고 있다.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즙.co.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7월 25일 10일 24 송고 nbsp nbsp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즙.co.kr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즙.co.kr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즙.co.kr